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려고 하는 순간에 아 이거에 대해서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방송을 틀게 됐습니다 아 녹방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벡트의 온 디멘드 리퀴리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제 어제 에버그린 님하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오디엘에 대한 리플사에 대한 오디엘에 대한 내용일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좀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래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자야 되는데 지금 새벽 1시 반 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뜨게 됐는데 자 일단 로열티 리뎁션 이라는게 뭐냐 바로 로열티 보상 이라는 건데 자 이게 이런 거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이나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어 당신의 그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이제 대신 사용을 해라 라는 내용이 사용을 할 수 있냐 라는 내용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벡트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디지털 자산을 완벽하게 어 변환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변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온 디맨드 리퀴리티를 써가지고 즉각 즉시 인스텐리 그 다음에 인 리얼타임 이렇게 나왔죠 즉각 변환이 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일단 요 단어를 좀 봅시다 온 디맨드 라고 하는 거는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어 뭐 뜻으로 보면은 수요위에 수요위에 라는 뜻인데 이 온 디맨드 하고 리퀴리티 하고 달라요 리퀴리티는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공급을 해준다 라는 거거든요 자 온 디맨드를 딱 쳐 보잖아요 일단 odl 이라는 것은 이제 리플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죠 온 디맨드 리퀴리티를 어떻게 되냐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나오는데 리플렛 이 리플렛 안에서는 리플렛 커스터머가 xrp 를 브릿지로써 사용할 수 있다 두개의 그 커런시 사이에서 브릿지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3초면은 이제 가능하다 지금 요 시스템을 이제 odl 온 디맨드 리퀴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리플 사이에서 자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디맨드 딱 치잖아요 온 디맨드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엑스 피니티 온 디맨드 무비 tv 자 왓치 tv 온라인 여러분 보이죠 자 온 디맨드 치면요 넷플릭스가 나올 겁니다 쭉 보시면은 나온다 봅시다 온 디맨드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온 디맨드 코리아 로 드라마 많이 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우리 우리가 쉽게 영상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온 디맨드 자 요런게 이제 많이 나와요 엑스 피니티도 그렇지만 넷플릭스도 이런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온 디맨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비디오로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보고싶을 순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바로죠 온 디맨드 라고 이제 보시면 되요 자 리퀴디트를 봅시다 리퀴디트를 봤어요 여기 인베스터 자 인베스트 오피디아 아 인베스트 오피디아 라고 이제 읽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리퀴디트 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리퀴디트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죠 리퀴디트 는 이제 쉽게 용이 용이하게 제공을 하는 거에요 바로 자산하고 증권 자산이나 증권 같은 것들을 쉽게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캔버 캔비 컨버트드 바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가능하다 바로 뭐에요 마켓 가격에 영향을 없이 마켓 가격에 영향이 없이 캐시를 캐시 어 그 캐시가 준비되는 것으로 컨버트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에요 여러분 아까 벡트가 뭐였죠 어떤 마일리지 같은 것을 비트코인을 사거나 커피를 사먹기 위해서 컨버트되고 쓰여지는 거 디지털 에셋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에요 이게 바로 캐시와 같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캐시 인 리얼타임 자 리퀴디트란 무엇이냐 유동성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하잖아요 매수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 유동성 현금하고 암호화폐하고의 유동성을 리퀴디트라고 하는 거에요 리퀴디티 자 그래서 이 벡트에서 사용되는 거 이 단어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언제든지 이거를 붙일 수도 있는 거에요 아까 온 디멘드 코리아도 나왔죠 온 디멘드 코리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을 방송을 온 디멘드로써 실시간으로써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벡트 안에서는 이 유동성을 이 자산들의 자산들을 캐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게 이 벡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사에서 온 디멘드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름을 불려지게 된 거고요 리플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ILP 인터넷적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뭐죠 자산과 자산 아니면 법정화폐 암호화폐 어떤 그 여러가지 자산들을 다 통용할 수 있도록 다 통용하고 어떻게 되죠 실시간으로 바꿔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게 ODL의 최종 목표죠 아니 그 인터넷조의 최종 목표죠 리플사가 리플사가 인터넷조에 대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ODL 이라고 일단은 해외송금에서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이거는 화폐, 법정화폐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XRP로서 거두기 위해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게 이제 ODL 그리고 인터넷조는 모든 거 모든 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또 기타 여러가지 자산들을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인터넷조 포토콜이에요 이것도 이름을 따지고 보면은 인터넷조죠 인터넷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요 넷이 모든 전세계 넷들이 이제 통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조는 바로 전세계에 있는 레쩌들을 다 하나로 모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온 디맨드 리퀴디티는 이런 캐시하고 암호화폐 아니면 이 마일리지 같은 것을 쉽게 쉽게 유동성을 거둘 수 있게 캐시에서도 마일리지로도 바꿀 수 있고 마일리지에서도 캐시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자산들을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게 바로 온 디맨드 리퀴디티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리플사에서 활용을 많이 하니까요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리플사의 ODA라고도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련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ODA를 정말 여기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 아직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이렇게 희망애로를 가져서 이렇게 막 보는게 아니라 좀 한번 더 걸러서 생각을 해보는 좀 그런 습관을 좀 가지는게 좋지 않을까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놓치셨다고 하면은 한번쯤 이렇게 좀 더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야되고요 저는 그래서 방송 두번째 방송 오늘 이거 올리고 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점 꼭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